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또 이번 주도 연휴를 부르는 남자라고 제가 호칭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를 확인해볼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의 내용입니다. 바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국의 에너지 대란이 또 증시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전력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에너지 대란 우리 시작에도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에너지 대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헝다발 충격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또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전력난 문제 관련해가지고서는요. 이미 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경우 원래도 이제 전력 소비랑 성장이 가파른데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했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글로벌의 주문들 오더가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올해에는 과거 대비해서도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생산이 따라가지, 전력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의 난이 이제 발생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생산이 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석탄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사실 중국 전력 생산의 70%가 석탄에서 이제 유래를 합니다. 그런데 호주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국 생산을 늘리려고 했지만은 연초 이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 내에서의 석탄 채굴 증가는 6%에 그친 반면에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량 증가는 14%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급이 깨졌고요. 그러네요. 석탄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발전소들이 가동을 좀 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대란, 석탄이 부족하면서 수급 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력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날씨를 선물해주긴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그럼 경제적으로 미칠 파급, 중국이 워낙 전 세계 공장이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국의 헝다 같은 경우에는 정광호 대표님이 어쨌든 컨트롤 가능한 이슈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에너지 석탄 대란은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걸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지금 이제 호주와의 분쟁 이후로 호주에서 이미 선적돼서 중국 항구에 도착을 했지만 이거를 하역을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석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중국에서 하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분쟁 중이기는 하지만 워낙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급한 김에 좀 자존심을 내려다 놓고 쓰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중국 내부에서의 석탄 생산을 또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또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국내 석탄 생산 업체들이 중국의 탄소중립 2060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거의 중단이 되어있던 상태여서 생산을 늘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 중국 정부가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주기를 이제 당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업체들은 원래는 이제 생산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애고 최대한으로 생산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다가 대외적으로는 인접해 있는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몽고산 석탄의 수입도 늘리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적 요인도 늘리고요. 소비 쪽에서도 이제 전력 소비량을 좀 가파른 증가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료 인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둥성이나 이렇게 좀 제조업체가 모여 있고요. 전력 사용이 많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약 한 20%대에서 60%대까지도 지금 전기료를 인상을 하기로 시월부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들의 경우에 원래는 이제 중국이 주 6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장을 돌리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섞자는 것이죠. 일단은 주 5일로 바꾸고요. 어떤 업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떤 업체들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을 쉬어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사용도 좀 분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라는 말이 좀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수급이 또 꼬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글로벌 경제에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채 문제의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전에 조금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부채 증가를 좀 자제를 시키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석탄 대란의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주하고 지금 다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석탄의 수급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원활하게 늘리지를 못했다. 이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중국의 스케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한때는 중국이 이런 원자재 관련한 블랙홀로 통했지 않습니까? 원래 중국의 스타일이라면 이런 싸움을 해나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를 들어 글로벌에 있는 석탄 재고를 확 한번 끌어당겨와서 비축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에 좀 품위가 높은 석탄 광산을 미리 좀 몇 군데를 매입을 국가 차원에서 해둔다든지 하고서 지금 싸움에 들어갔다면 좀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좀 미봉책들이 그냥 팍팍팍 나오고 있는 부채 문제와는 다르게 그런 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부채 문제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채 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국가와 금융기관과 부동산 업체 심플하게 보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력난의 경우에는 생산하는 다양한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는 석탄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또 다양한 국가들 이런 것들 하고요. 그러고서는 지금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석탄 탄광들에 지금 최근에 폭우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그 다음 몽고 쪽에서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또 제한적이어서 원하는 물량이 빨리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컨트롤하기 위해 신경은 쓰겠지만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말 거의 예술적인 컨트롤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헝다발 부채 문제는 어쨌든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정부, 중국 정부의 예상이었는데 이 전력 문제는 이게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부담을 주신다는 예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소위 말해서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공급망에서, 공급 쪽에서 충격이 생겨서 가격이 뛰는 것을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그렇게 공급망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기하게 되면 좀 이제 문제가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에너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시장은 만약 이런 타격이 있으면 더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이 보시면 원유나 이런 수입이 굉장히 비중이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하나가 오르면 다른 데도 연쇄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물가나 이런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그걸 수출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면은 마진이 조금 축소가 돼버리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은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를 보면서 이게 진짜 장기적 문제로까지 전이될지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정광호 대표님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혹시 내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제가 하라기호 더블탁, 그 다음에는 좀 과거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유가 그러면 이거를 촉발시킬까라고 했었을 때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쪽의 석탄 대란 때문에 에너지 문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난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정광호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중국 쪽의 에너지 문제, 석탄 문제는 계속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이슈, 좋은 이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